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유트 조정원입니다. 한 주 동안 잘 계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쇼단 서비스에서 다른 사용자들이 검색했던 단어들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관련된 태그들을 볼 수 있는 그 페이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쇼단 서비스는 누차 제가 동영상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렸지만은 우리가 오픈된 서비스, OSINT, 오픈 인텔리전스 서비스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범죄자들이나 아니면 모의 해킹을 할 때 쇼단 서비스를 이용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획득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해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여러 가지 검색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검색했던 정보들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이러한 것들을 다른 사용자들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쇼단에서 하나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죠. 쇼단.io,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 리센트라는 도메인이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발견했던 것이고요. 저도 최근에 알았던 거에요. 최근에 알았던 URL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페이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양한 어떤 검색 단어들이 나옵니다. 리센틀리에이디드 하시면은 최근에 검색됐던 사이트 순서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모든 사용자들이 했던 건 안 나온 것 같고 이게 뭐 좀 일부 테스트 페이지나 아니면은 아직은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보여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을 리는 없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인 다른 사용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검색했던 것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 등록이 되어 있고 관련된 태그들이 여기 이렇게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누미어스 로그인 FTP라고 하면은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그 검색어의 단어가 되어서 여기에 이렇게 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누미어스 우리가 230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여기에 어누미어스 붙었을 때 이 로그인 페이지 여기죠. 그래서 이 헤더 정보들이 이렇게 검색될 것 이것들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페이지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최근에는 다른 사용자들도 이런 것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조금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태그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면 이제 웹캠 웹캠이라는 태그를 검색을 하시면은 웹캠과 관련된 어떤 검색 단어들이 또 나오죠. 웹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하냐 제품 번호 아니면은 이제 웹캠 노패스처럼 어떤 웹캠에 어떤 패스워드가 걸려있지 않는 그런 정보들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이 같이 다 나오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제품 정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렇게 검색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인기 있는 단어들 사람들이 많이 검색했던 단어들이면은 거의 웹캠이 독보적이죠. 약 한 만 건 이상의 이런 식으로 검색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숫자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숫자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숫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할 건데 검색어에서 많이 이렇게 찍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데이터인 것 같아요. 일부 데이터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디폴트 패스워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건 좀 민망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웹캠과 관련된 정보들 쭉 나와 있겠죠. 태그들이 거의 웹캠과 좀 많이 찍히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정보 같은 경우나 디폴트 패스워드나 스카다 이런 것들 정보들 검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당연히 이러한 것들 정보들이 검색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함부로 그쪽으로 서버에 다이렉트로 들어가시는 것은 안되겠죠. 그래서 불법적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단어들 지금 현재 쇼단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이나 아니면 범죄자들이 어떤 단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늠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안 쪽에다가 여러분들 자사 서비스에들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것들이 사람들한테 관심 가지나 보고 이제 교육들 좀 컨텐츠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